아, 제가 좀 얘기 잘해라. 아, 그렇죠. 예능은... 저는 일단 예능을 보면서 이렇게 커왔는데요. 되게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좀 울고 웃고 했었는데 예능에 원래 출연하는 의미는 저는 항상 제가 웃고 울고 했으니까 좀 보답하는 의미로 출연하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예능을... 저는 아무튼 제 본업에 피해가 안 갈 정도로만 예능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배우가 1번이고요. 그러니까 연기하고 싶습니다. 연기를 하고 싶고 예능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우셨나요? 아니요. 형들이랑 같이 예능을 해서 어려웠었던 게 아니고요. 그냥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. 이번 예능을 하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? 이런 건가요? 네,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. 많이 힘들었기도 했고 야, 마이크 내려. 펑펑 울었습니다. 펑펑. 아니, 아닙니다. 아닙니다.